걸어도 걸어도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관절연보다 지긋지긋한 이놈의 방황은 끝이 나질 않는다. 20대에는 방황하는 나 자신이 싫지 않았다. 왜? 아프니까 청춘이요. 방황하니 젊음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전히 헤매는 나를 인정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진다. 나는 왜 청춘도 지났는데 이렇게 허둥대고 있나. 방황하는 나 자신에 대한 방황이 시작된 것이다. 방황조차 떳떳지 못한 나이가 되면 요동치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 하나쯤은 익혀둘 필요가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도 같다. 발레를 배우고 베이킹을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필라테스에 빠지고 유학을 준비한다. 그들이 모두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러는 건 아닐 텐데 말이다. 개인적으로 효과를 봤던 건 무작정 걷기다. 마음이 복잡할 땐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선다. 산책 혹은 산보 같은 예쁜 표현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냥 떠도는 마음을 따라 몸도 떠돈다고 해야 할까. 목적지 같은 건 정하지 않고 발길 향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걷기. 그러다 보면 가끔은 헝클어졌던 마음이 조금씩 갈피를 잡아가기도 하고 물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돌아오는 날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걷고 또 걸어 녹초가 된 몸과 마음을 비집고 어떻게든 되겠지 정신이 불쑥 솟아오르기도 한다. 걷기의 즐거움을 배운 건 도쿄에 살 때였다. 머물던 기숙사는 도쿄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오다이바에 있었다. 일바들에게는 성지화도 같은 후지TV 본사가 있고 커다란 쇼핑몰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인공해변에서 나름 바다를 즐길 수도 있는 풀메이크업의 정장차림의 여자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곳. 낮에는 쇼핑객들로 들썩이다 쇼핑몰 문이 닫힐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빠져나가 황량해지고 마는 도무지 사람이 살만한 동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런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기숙사에 2년간 머물며 나는 종종 터무니없이 외로웠다. 때론 깊고 검은 구멍으로 쑥 빨려드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다. 수업도 약속도 없는 어느 평일 한국 드라마를 10편쯤 멍하니 이어보다가 다운받아 놓은 드라마가 딱 끝나버렸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해가 지고 낮 동안에 빛이 살짝 남아있는 방 안에서 검게 변해버린 모니터와 직면하는 순간 그래비티의 산드라 블록이 느꼈을 법한 고독감이 밀려왔다. 이 우주에 나 혼자 남았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겠지 싶은 그럴 때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관광객들이 빠져나간 해질 무렵에 오다이바를 캄캄해질 때까지 쏘다녔다. 기숙사를 나와 비너스포트 쇼핑몰을 지나 다리를 건너 도쿄, 빅사이트, 대형 전시관까지 건넌다. 저 멀리 레인보우 브릿지, 오다이바와 도쿄 시내를 연결하는 다리가 보이고 다리 위로 새빨간 하늘이 걸려있었다. 목적 없이 걷는 걸음은 의미가 없어졌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디딘 발걸음이 아니니 서두를 필요도 없다. 다리 위에 서서 저 멀리 희미한 스카이트리 새로 생긴 도쿄 전망대를 멍때리며 바라보다가 폐장을 준비하는 쇼핑몰에 들러 머플러를 하나 사기도 하고 후지티비 스튜디오 앞 벤치에 발을 올리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다. 한 번은 걷기 도중 멀리서 들려오는 어떤 노래에 꽂혀 길가에 한동안 멈춰선 적이 있었다. 주말에 열릴 예정이던 록 페스티벌 리허설 현장에서 들려왔던 그 노래는 나중에 검색해보니 제이드라는 가수의 최후의 친절이란 곡이었다.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는 너를 지금처럼 빛나게 하지 못했어. 그러니 너의 떠남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최후의 친절이라고 말하는 끔찍하게 슬픈 노래.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안녕 심오키 타자와를 읽은 후에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동네인 심오키 타자와를 쏟아녔 떨했다. 1970년대 돈 없는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계획 없이 만들어진 거리라 골목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좁은 길 사이사이로 라이브하우스와 레코드점, 인디레이블 사무실, 극장, 술집, 옷가게 등이 모여있다. 소설은 심오키 타자와를 걷는 두 여자의 이야기다. 주인공 요시에의 아빠는 제법 유명한 밴드의 키보디스트였는데 비밀스런 어떤 여인과 이바라키 현의 숲에서 동반자살을 했다.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을 아빠를 잃은 후 엄마와 유시엔은 각자의 상처 안에서 허우적대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우연히 심오키 타자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두 사람을 구원하는 건 걷기다. 아침이면 갓 볶은 커피향이 골목을 채우고 밤이면 음악과 연극을 사랑하는 젊은이들로 북적대는 이 거리를 둘은 헤매고 또 헤맨다. 점심때쯤 되면 지갑이랑 열수랑 휴대전화만 들고 밖으로 나가서 헌챗방에 들러 책을 보다가 작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또 걸목길을 걷다 맘에 드는 카페에 앉아 오래도록 잃지 못했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늘 조금씩 읽는 엄마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오가다 보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났다는 기분이 들어 아무튼 언제나 일부러 천천히 천천히 걸어 학생때처럼 아주 천천히 지금 엄마에게 있는 건 시간뿐이니까 서울에도 걷기 좋은 길이 많지만 한동안 자주 걷지 못했다 바빠서라는 것은 핑계일 테고 나의 삶과 지나치게 밀착해 있는 도시인 탓에 느긋하게 마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최근 들어서야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사람으로 터져나가는 홍대의 중심가를 피해 구석구석 작은 카페들이 들어선 한적한 골목을 찾아내 걷는다 하지만 이곳에서 산책을 나갈 때도 화장을 잊지 않는 걸 보면 아직 완벽하게 편해지지는 않은 것도 같다 그래서일까 가끔씩은 의미없음의 결정체였던 타국 도시에서의 느릿한 걷기가 그리워진다 비현실적으로 쭉쭉 뻗어있던 미래 도시 오다이바의 길과 구불구불 미루 같은 심옥기 타자와의 골목들 맘에 드는 가게를 빈둥대며 둘러보다 아무 벤치에나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체인지함 코코 이치방야에서 아주 천천히 카레를 먹으며 시간을 마구 낭비했던 날들 잉여로움의 결정체 같던 그 시간이 거꾸로 살아있다는 생생한 느낌을 갖게 해준 건 신비로운 일이다 나는 특별히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았으며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같은 건 물론 아니지만 여기에서 두 발을 땅에 번갈아 디디며 씩씩하게 걷고 있다 어쩔테냐라는 당당한 기분 청춘도 아닌 주제에 방황하는 나에게도 적어도 이곳에서는 느긋하게 굴고 주춤거리고 한심해지고 망가지기로 하자 인간 누구나에게 한심한 구석은 있다 과도하게 분발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될 대로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던 그 길들을 그리워한다 어쩌면 다시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